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수천억 원대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5,500억 원으로 보험사의 2배, 증권사의 5배에 달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다른 업건보다 저조합니다. 증권사 평균 수익률은 2017년 3.35%에서 지난해 5.16%로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 수익률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은행은 1.71%에서 2.52%로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은행이 수익률이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다 보니 노후를 대비해야 돼서 안정적인 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긴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제자리지만, 은행이 챙겨간 수수료는 지난해에만 5,5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3,764억 원에서 5,485억 원으로 2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은 작년 한 해에만 4,163억 원을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증권사와 보험사 수수료 수익은 각각 1,134억 원, 2,4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조치에 나섰지만,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 고객 유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